계엄령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같다는 소리지만 그래도 한 번 여러분들 다룰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엄령 이야기 한동훈 당대표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는데 아마 초면에 이재명씨가 한마디를 했네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좀 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한 것을 막기에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이건 완벽한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하고 여러분들은 거의 첫 대면인데 대면 모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앞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답답해지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 아마 이 이야기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거론했는 모양이에요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털막 김용연 경호처장을 국방부 자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김민석 씨가 처음에 이걸 올렸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 공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정신나간 사람들 정신나간 소리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특별한 그런 상황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지지도가 20% 이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이런 군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계엄령에 동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엄령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목숨을 거는 건데 전혀 가능성 없는 이런 정치 세력의 본인 인생을 어떻게 베팅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계엄령이 여러분 실행이 되려면은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계엄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 국민에게 여러분들 방송이 될 건데 계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거짓말인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데 사회가 여러분들 하도 완악해져 가지고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내는 사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모임도 아니고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초면 인사가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 양반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른 세월을 살아가야 될 건데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쓰나미에 해당하지만 저 양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그냥 진짜 참말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참 사람들이 완악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양반들이 권력의 주축이니까 저 양반들이 이제 앞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게 되면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 어제 방송이 나가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이러면 다루는 화두의 대부분이 퇴형적인 것 지금부터 이러면 100년 전 이야기 70년 전 이야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너무나 퇴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뭐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여러분께 제가 자주 AI나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이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분석하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공허한 명분에 지난 김영삼 정권 이후로 끊임없이 반일몰이를 하면서 IMF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자살을 하지 않나 이런 기이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정치 싸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가 모두 다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한 시시비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문재인 처벌 문다의 처벌 조국 처벌 이재명 처벌 같은 뉴스가 90%가 이런 뉴스입니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서버는 어디에 있고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되고 전력 감수로의 냉각을 한다는 그 기술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아닌 저도 궁금한데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은 세금을 갖고 살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만한 사냥간이나 찾아서 토끼몰을 하며 평생을 즐기다 가는 거겠죠 소위 민주화라는 것 산업화 과학학에 비하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피력을 했네요 아마 의로사태의 종착력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을 앞을 보게 되면 개방적 사고를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적극적일 수 있는데 지금 이름 나서 가지고 계엄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관심을 가지지만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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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